비빔둔 그야말로 때리붙고 있단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방심장들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있는데 성리를 저렇게 내고 살고 가고 난 진짜 완전 들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라는 말씀입니다 성리를 저렇게 내고 살고 가고 난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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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드디어 이제 택기를 펼쳐나왔습니다. 아니 또 저쪽에 까만 구름이 있는데요. 굉장했습니다. 굉장했습니다. 한 20분 동안 비가 푹 붓는데 한판 보셨죠? 굉장했습니다. 한판 보셨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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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판 보셨죠?